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병인 갑은 전투훈련 중 같은 부대 소속인 군인 병을 태우고 군용 차량을 운전하여 훈련지로 이동하다가 민간인 을이 운전하던 차량과 쌍방과실 충돌 이로 인해 군인 병이 사망을 한 경우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이중배상 금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보시면 을이 민간인이었고 근데 전투훈련 중에 갑이 운전하던 차량에 병이 탑승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 두 차량이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병이 사망을 했... 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을과 갑을 상대로 근데 갑은 군인이기 때문에 갑 뒤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이렇게 해오겠죠 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을과 국가 갑 뒤에 숨어있는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 청구의 성질이 보통 뭐라고 해요? 이런 채무를 실제로 과실이 민간인에게는 삶이 있었고 판례사안에서 보면 군인에게는 일이 있어서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 손해배상 청구의 성질을 보통 뭐라고 해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변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변시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민법적인 얘기 부진정 연대 채무하고 분할 채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용자랑 피용자가 있어요 이런 걸 아시겠죠? 사용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용자는 거기에서 고용된 근로자 내지 노동자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고용된 피용자가 이렇게 벽돌을 나르다가 과실로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의 어깨에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 행인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사용자를 병이라고 하고 피용자를 의리라고 하고 피해자를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은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 과실로 인해서 피용자에 대해서 민법 750조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이 개념은 이제 민법을 안 하시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사용자는 뭐냐면 이 피용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영역 내에서 그 다음에 이 피용자가 돈이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인 병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민법 756조에 의해서 사용자 책임 그러면 갑은 피해자인 갑은 민법 750조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이 사용된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법 조문에 의해서 따로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지만 둘 중에 한 명만 예를 들어 천만 원의 손해 천만 원의 손해가 있으면 둘 중에 한 명만 다 갚아버리면 이 채무는 없어져요 대신에 내부적으로는 원래 구상관계가 없지만 신의칙상 아까 과실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 3대 1이면 둘 중에 하나 먼저 다 갚고 저 사람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게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요 그러면 분할 채무는 뭐냐 원칙상 민법상 채무의 원칙이 다수당사자의 채권 채무 특히 다수 채무자가 여러 명 등장할 때 민법상의 분할 채무 원칙인데 상법상은 연대 채무가 원칙이에요 근데 민법상 채무가 분할 채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해져요 채권자가 여러 명이 돈을 빌려갈 때 꼭 연대 채무를 요구를 하고 아니면 연대 보증 뭐 이런 걸 요구하지 그냥 알아서 따로따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공동상속인의 채무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갑하고 을병 갑이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였어요 갑이 근데 아버지가 보통 돌아가실 때는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가 이렇게 많을 때는 항상 한정 승인 내지 상속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채무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 아들인 을하고 병이 있을 때 요 사람들이 갑에게 지는 채무는 분할 채무예요 그래서 상속 비율에 따라 뭐 1대 1이면 그 부분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값도 그 상속 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고 병에 대해서도 요 상속 분만 청구를 할 수 요게 분할 채무예요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하고 분할 채무에 차이도 아니겠죠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이 비율이 아니라 일단 다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진정 연대 채무고 분할 채무는 요 부담 비율만큼만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요 전제를 깔고서 판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이 민간인 을하고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들어올 때 원래 요 채무의 성질이 각각 발생해요 여기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국가는 국가 배상 청구 이게 다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예요 근데 군인이 국가로부터 재보상이라든지 유정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29조 2항 단서에 의해서 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없어지죠 이중 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병이 의뢰계 이중 배상 금지 규정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구를 안 하고 민간인한테 청구를 했을 때는 민간인은 일단 부진정 연대 채무이 있기 때문에 다 갚아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국가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일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 청구를 해올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국가 배상 의무가 채무가 이중 배상 금지 규정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내가 이건 절대적으로 없어져서 너한테도 구상 청구에 응가할 수 없다 요게 대법원의 태도 그래서 절대적 소멸설 근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아니다 이건 부진정 연대 채무의 본질상 민간이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 부진정 연대 채무 원래 손해배상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다 하고 나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 청구를 해올 때 요거는 구상을 해줘야 된다 요게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 그러면 나는 이중 배상 금지 규정에 대해서 여기서도 채무가 소멸하고 너한테도 채무가 소멸한다고 하니까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는 그걸 다 갚을 필요 없이 네가 해당하는 4분의 3만큼만 갚아라 분할 채무처럼 이렇게 갚아라 이게 대법원의 태도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일단 다 갖고 나서 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적 연대 채무의 태도인데 대법원의 태도는 분할 채무처럼 너도 3만 갚아라 나도 1만 갚으면 되는데 이중 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저쪽으로 배상을 받으니까 나는 갚을 필요가 없는데 너한테도 네가 뭐 이렇게 다 갖고 나서 구상 청구할 때 나는 이중 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너한테 갚을 그것도 소멸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진적 연대 채무하고 분할 채무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이 급부해가야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급부해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데 대신 신의치상 과실 비율이 만약에 정해지면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여기에 아까 사용자 책임 예를 든 거고 그 다음에 분할 채권 채무란 하나의 가분 국부에 대해서 분할 채무란 채무자가 다소 존재하는데 분할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비율만 상속 비율만큼만 그래서 3대 1이면 3만큼만 그래서 현행법상 병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이죠 국가배상금지 2조에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 공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혹은 받았을 때는 2번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 규정 근데 대법원 아까 분할 채무처럼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갑 갑에게 공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다시 원래 갑 군인이 행위를 했는데 국가가 배상하는 건 왜 그래요? 군인이 전투훈련과 관련돼서 어떤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돼서 이건 기관이 행위한 것처럼 봐서 국가 자체가 책임을 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경과실일 때는 국가만 책임지고 얘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얘가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얘도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얘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면 을, 갑, 국가 3명이 부진적 연대책임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유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험이에요 부진적 연대채무 그거와 달리 을은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병원 유적에게 을은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변제하면 된다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병원 유적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했죠 대법원은 그래서 대법원은 만일 을이 손해배상 전부를 병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자신의 규책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의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죠 반대로 헌법재판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을이 병 유적의 전액 손해배상한 후에 갑의 부담부분만에 대해서 국가의 구상청구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 배상청구 규정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한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부진적 연대채무 그 다음에 분할채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걸 토대로 해서 계속 한번 몇 번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걸 구별하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빈법하고 횡정법하고 헌법이 같이 논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딱 해주세요 13번 보시겠습니다 갑은 미혼인 독신자 을은 슬아의 만 10세의 아들 병을 두고 있고 남편과는 사별했어요 근데 갑은 을 엄마 그 다음에 병 그 아들 10세의 아들과 협의해서 병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후에 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 사건 계속 중에 혼인한 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조항에 대해서 위험법률 제청 신청을 한 사건이에요 보시면 법원이 위험법률 심판 제청한 때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죠 계속 나오죠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기각 결정이 언제 통지됐냐면 7월 2일 날 통지된 후 갑이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선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10일 10일 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숫자가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3개가 나올 때는 잘 보시면 하나는 한 달을 한 달이 지난 30일이 도과한 경우 7월 2일이면 8월 10일은 한 달 도과했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보면 한 달이 도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한 달이 도과가 되고 한 달이 도과가 되지 않은 이렇게 근데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많이 해 그래서 보시면 그랬을 때 국선 대리인 선인 신청을 했을 때 그 뭐야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뭘 기준으로 해요 기각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인 신청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 원래 청구기간은 위헌정부 심판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을 하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통지가 기준인데 국선 대리인 선인 신청이 있으면 이 69조의 기간은 국선 대리인 선인 신청이 있는 날 기준 그래서 통지가 아닌 선인 신청이 있는 날인 7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이 도과하지 않아서 준수 이렇게 날짜 3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 구조로밖에 출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조 1항은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깔아주는 지문 그 다음에 3번 친양자로 될 사람 그 다음에 입양을 하려는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병 병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려는 사람 갑이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친양자 입양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두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위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독신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함으로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를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5인의 위헌 의견이었어요 근데 4인의 합헌 의견은 자의금지 원칙으로 족하다고 해서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자의금지 원칙으로 했죠 대신에 5인의 위헌 의견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서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6인이 안 된 거죠 위헌 결정하기 위한 정적수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다수 의견하고 법정 의견하고 달라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다수 의견하고 법정 의견 혼동하시면 안 돼요 14번 국회의원 갑이 장관 의뢰계에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간에 소문을 근거로 기업 총수를 막 비방을 한 거예요 이에 관한 설명 면책특권 여부가 문제 되겠죠 빨리 그렇게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질문 잘 보세요 갑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갑의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굉장히 세련된 질문인데 보세요 하였더라도 한다면 요걸 바꿨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갑의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요거를 요렇게 뒤집었어요 다면하고 하였더라도를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볼까요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이 부족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좀 넓히려는 해석인거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거 그래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했다면 그 정도를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좀 그 정도의 어떤 하자나 내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넓히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지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냥 이 지문만 봐서는 막 이렇게 헷갈려요 면책특권에 해당하면은 인척처벌 조각 사유에 해당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를 하면은 형사선법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해서 공소 기각 판결 그래서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부수화해 지는 행위까지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기자들 뭐하는 거 사전에 원고를 배포하는 행위 그런 것도 면책특권의 대상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부수화해 지는 행위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고 나서 의원직의 사퇴한 경우에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게 아니죠 면책특권은 임기 종료 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은 재임 중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 15번 노동청장 을은 갑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했어요 이에 갑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소송개석 중 당의 처분의 근거법률인 고용법법 제35조 1항에 대해서 위험법률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숫자 3개 또 나오죠 14일날 신청이 기각되고 17일날 통지가 되고 통지가 기준이라고 했죠 15일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숫자 3개면 하나는 도가죠 한 달이 도가 되죠 15일이니까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도가가 안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밖에 출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기준은 뭐야 기각 위헌 제청 신청 기각된 날짜가 아니라 결정을 통지받아야 내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용보험법 조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게 대해서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원을 자에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각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을 도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죠 기각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그래서 30일 내에죠 여기는 그 다음에 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 경제적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 그럼 대통령용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죠 그런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거는 뭐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원상회복미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 같기 때문에 위임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요구는 강화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에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한에 대해서는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지 대통령용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포괄위원칙이 금지되죠 알아요? 반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을 대통령하는 방법 같은 경우 지원된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반환을 구하는 거는 포괄위원칙에 위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원 제한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얼마를 제한할 것인지는 법에서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범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계속해서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용이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포괄위원칙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6번 갑은 법관으로 임용된 일에 근무하다가 경향교류원칙 뭐예요? 다들 수도권에서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지방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A광역시 지방법원 판사로 전법원령되어 근무하던 중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신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선고한 것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가 돌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뭔가 내가 좀 불리한 어떤 이게 뭐야 전법원령을 받게 됐지 않을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에는 인적 독립보장을 위해서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전법원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법에는 법관의 의사에 반해서 발령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2번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해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편의성이 인정돼요 왜 그래요? 전문적이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래서 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한 필요성이 크니까 그 법원조직법 조항은 폭우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내용적 절차적 사항에 관해 전문성 재판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형기준은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조직법 81조에 7회 양형기준은 법적 구성력을 가지지 않냐 그러면 이게 외도예요 법적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성의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겠죠 자기 판결성의 내용에 이런 걸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차례 할 때마다 양형의 이유를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지 될 것이란 소문이 좀 남다르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갑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냐고는 정직, 간복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조문이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냐고는 파면되지 않냐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냐고는 정직, 간복,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조문 법원 조직법 46조 1화 법원은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냐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냐고는 정직, 간복,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냐고는 신분이 굉장히 보장되는 거예요 17번 97년부터 2000년까지 1차 시험에 4회 응시하였고 2001년도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 시행령, 사법시행령, 대통령령인데 4조에서 사법시행 1차 시험에 사회에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후 4년간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규정이 오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할 수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NC생 분들도 계실 텐데 자신감 이렇게 잃지 마세요 50%는 뽑아주기 때문에 상대평가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하셔서 과목당 한 문제씩 더 맞출 수 있으면 붙을 수 있어요 제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정 마음을 못 적겠으면 저나 우리 회사 박동원 대표한테 이렇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아무튼 4년간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갑은 시행령, 사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모단위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변호사가 되는 거 공모단위권 판사나 검사가 되는 거 이런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4월 1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합업시행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는 일반 법원의 손을 제기하는 이거 왜 그래요? 아까 법령헌법소원에서 일반적 추상적 성격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원칙상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관련성 나오죠 아까 청구공기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그래서 자기관련성 자꾸 연상시켜요 원고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은 청구인 적격이고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적격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민중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원고적격 당사자 적격도 각각 행정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에서 민중소송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소송 제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자기관련성이나 대상규정이 내 기본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그 때만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 함께 가지고 있으면 권리 귀속에 관한 소명만으로써 소명 민사소송에서 배웠죠 저도의 개연성 딱 집어넣어요 함께 저도의 개연성 그러면 반대 증명은 뭐예요? 고도의 개연성 증명 고도의 개연성 뭐? 10중 8구 확신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정리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아요 증명이란 고도의 개연성 확신 10중 8구 소명이란 요즘 사실에 대한 저도의 개연성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확신한 추측을 얻은 상태 이 정도 그래서 보통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 가압류나 가처분 소명 그러니까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요걸 할 때 내가 당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까지 같이 신청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헌법 소원에 대해서 가처분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그럼 어디에는 가처분 규정이 있어요? 정권 다라고 외우세요 정당예산 심판하고 권한정예 심판에서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헌법 소원 심판에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헌법 소원 권리구정 헌법 소원 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헌법 소원 심판에는 가처분 규정이 없지만 받아줬다라는 거 보시면 헌법재판소법 57조에서는 정당예산 심판에 관해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고 65조에서는 권한정예 심판에 대해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소원 심판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68조 1항의 헌법시험 질차에서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허용하지 않은 상당의 위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을 허용했고 넘어가시면 심판계속 중에 사법시험형이 폐지가 됐어요 이건 본안이에요 본안 그래서 여기는 사 가처분이었고 이건 본안이었어요 본안에서는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횟수 제한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해서 본안에서는 마에서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